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3월 23일 외신들은 흥미로운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고위검 회담에서 미중의 고위자들이 흠악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한 바로 직후임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국가 주석의 부인 펑리 위안 여사와 함께 3월 21일 날 중국의 푸젠성을 찾아서 한가하게 뺏놀이를 즐기는 그런 사진을 실었습니다. 이 같은 물놀이 사진을 공개한 것은 공상당 특유의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이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누구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전과 선동 그리고 심리전에 능한 사람들과 함께 자유국가의 구성원들이 앞으로 긴 세월 동안 중국과 힘겨운 그런 싸움을 벌려나가야 된다는 그런 질문을 또 던져보게 됩니다. 중화권의 주요 매체인 너웨이는 3월 23일 날 이런 소식을 전합니다. 하얀 냄새로 가득했던 미중 고위급 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뒤인 3월 22일 날 시진핑 주석이 부인과 함께 자신이 과거에 17년간 근무했던 푸젠성을 찾아서 뱃놀이를 즐기고 그리고 다양한 시찰을 행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경쟁적으로 소개했다. 통상 중국의 공상당 지조자들은 아주 긴요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시찰에 부인을 대동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또 설령 같이 가더라도 관영 매체에서 부인과 함께 있는 모습을 촬영해서 내보내지 않는데 이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소식을 또 또 합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카메라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고 또 빨간색 외투를 입은 선글라스를 착용한 펑 여사도 카메라에 손을 흔드는 그런 장면을 보였다. 이런 뉴스를 전하게 됩니다. 더웨이는 중국의 중앙통신 cctv와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가 시주석의 동정을 그렇게 상세하게 보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특히 부인과 동반한 사진을 함께 게재한 것은 상당히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시주석은 물놀이 외에도 샹민시 그리고 샤현병원 샤마오진의 위방촌 등을 방문했다고 이렇게 또 관영 매체들이 계속해서 사진을 함께 그렇게 올렸습니다. 3월 21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알라스카에서 그 말도 많았던 미중 고위급 인사들이 상당히 격렬한 논쟁을 불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틀 후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다분히 의도적인 연출 그리고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 그런 보도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유국가는 몇 년 간격으로 권력을 교체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렇지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 공상당은 일당 지배와 집단 제외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도움이 되는 산업과 외교 국방 등 국책 프로젝트를 서방 선진국가들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일관되게 치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이자 우리도 자주 쓰는 사자성어의 우공이산이 있습니다. 설령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꾸준히 노력해 나간다면 결국에 뜻을 이룰 수 있다. 우공이산이란 사자성어는 아마 중국인의 특징을 가장 잘 담아낸 그런 사자성어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깊숙이 행사하고 싶어하는 중국 공상당의 그런 또 의도를 가장 잘 담아낸 용어일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직하게 마치 산을 쌓는 것처럼 꾸준하게 밀어붙이면 우리 중국이 의도하는 모든 것들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대만 문제, 남태평양 문제, 북한 비핵화 문제, 미중 무역 분쟁 문제, 한반도 문제 등이 모두 중국의 수뇌부에게는 장기간에 걸쳐서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내야 될 일종의 국책 프로젝트일 것으로 봅니다. 더욱이 중국 공상당은 선전, 선동에 능하고 오랜 기간 동안의 심리적 등에 있어서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가 뛰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방선진국을 다루는 방법, 요리하는 방법이나 또 한국 덕 주변 국가를 다루는 데 있어서 능수, 능란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래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그런 사태를 보면서도 수십 년간 중국 공상당이 아주 의도적인 그런 전략을 갖고 미국 조야를 움직여 갖고 미국 조야의 핵심들은 인물들을 요리해 왔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지켜본 뜻이 있는 분들은 중국의 깊숙한 미국의 침투라는 부분의 측면에서 이해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의도적으로 자신들만의 인맥을 구축하기 위해서 투자해 왔다. 투자의 방법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돈이 될 수 있고 그것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수단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장기전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반드시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일사불란함을 중국의 수뇌부와 중국 공상당의 움직임에서 충분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중국의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중국의 이익에도 중요한 그런 역할을 맡은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행사해서 한미일 사이의 균열을 만들어내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에 경사하도록 만들어서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둘리는 노력은 근래에 들어서 눈부신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역사에서는 항상 자신의 이익과 자기 집안의 이익을 위해서 친중 노선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다수였습니다. 항상 한국 역사에서 지금 4개국 안보협의체인 사더 블루스조차 참가를 주저하는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친중 행보를 보이는 정치인들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우리의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깊숙이 한국의 곳곳에 섬여들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 최대 포탈인 바이두에서는 이미 김정은은 중국 조선적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중국의 수뇌부의 머릿속에는 한반도 전체가 그렇게 각인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중간규모의 국가가 생존과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 소신과 실력 그리고 전술과 전략을 두루두루 갖추고 반듯한 국가 간호를 무장한 많은 시민들이 거대 국가에 맞서도 그 영향력을 제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나라가 돌아가는 그런 행복을 보면 그들의 영향력 하에서도 나만 편하고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이 평배하다는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와 공유하는 그런 가치를 계속해서 지켜내면서 자유로운 국가로 살아남는 데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노력하고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크게 달려있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